안녕하세요. 블로그 공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곰콜입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에요. 예. 오늘은 제 동생 곰콜 BJ와 함께 모르사움을 한번 해볼 건데요. 모르스크립트 제가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죠. 얘가 처음이라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BJ는 첫 번째. 시작할 때 자기가 누군지 말해야 됩니다. 했어.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곰콜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할 건지 리뷰하면 돼. 뭘 할 건지. 그리고 이 모르스크립트는 젤다님이 만드셨습니다. 젤다 올 링크님이 만드셨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철검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려면 옆에서 빨리 만드세요. 아니다. 나만 해도 되겠네요. 젤만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재료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재동생하고 모르피하기 게임을 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 뭐해 이거. 아잇. 빨리 이렇게 해 이거. 도구 게임. 죄송합니다. 지금 렉 때문에 갱이하고 사업을 잘못하고 만들었어요. 빨리 나무 게임 만들어. 나무 게임. 나무 게임. 빨빨리 캐. 빨빨리 캐. 빨빨리 캐. 당신은 안 캐. 신세가 나무 게임으로 나무 선 만들어서. 온도 안정해. 난 옆에서 렉다니 만들을게. 그거는 빨리 캐. 빨리 준비를 해놓고. 죄송합니다. 철 나한테 줘 아 그거 다 캐지마 다 캐지마 다 캐지마 다 캐지마 다 캐지 말라고 빨리 철 내고 그리고 존댓말 써야 돼 알았어 우리 둘이 얘기할 땐 존댓말 안 써도 되지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 보여드리도록 할께요 일단 제대아 올 링크님이 만드신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모르 떨트려서 주의기 게임입니다 자 준비하죠 이거 한번 해봐요 되나 막 하지마 이게 너무 막 하면 이렇게 깨져가지고 미워마 미워마 이거 자신맞아 다킬 수 있을까 큰일 큰일 뭐 두번 맞으면 죽거든요 이거 싸우 시작 너무 한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자신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틔지마 공쿠베라 좋냐 위치를 모르겠어 야 그만 사용해 야 그만 사용해 이게 튀지마 튀지마 치지마 치지마 치지말라고 돌진해 돌진해 돌진하라니까 왜 이렇게 그만 써 잘가라 잘가가라 안돼 후전 아싸 제가 이겼네요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모르게임을 해볼게요 모르게임 준비되셨습니까 0점 딸까 게임 스타트 하면서 어디 있냐 모르를 피하셔야 돼요 모르를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떨어지는 모르를 저쪽까지도 갈 수 있다 아 원래 여기 밑에 시간초가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비했다 모르를 엄청난 속도로 빨리 내려오고 있죠 한 번 더 와아아아 내 철컴 좋아 철컴 아싸 자 뭐 이걸로 해가지고 게임 미니게임 같은거 만들 수 있겠죠 어 오 되게 맛있어 이제 이거 게임을 그만하고 싶다 하면요 제 팀으로 이거를 스탑을 쳐주십니다 스탑 쩜쩜 스탑을 쳐주시면 몇 번 죽은지 나오면서 게임이 끝납니다 게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모르 이 모르 철컬도 아 아 아프기 때문에 themselves 이게 뭐 생존할때 재밌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아 난 철컴이 없다고 으능 어 잠깐만 이리와봐 줄게 마지막 이거 한판 하고 선생님길 끝 orientation entry 가슴이 그냥 막쓰지 말라고 이게 모르탑도 싸야지겠다 이게 모르탑도 싸야지겠는데 어이씨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가지 도망가지 이렇게 사용하는거야 모르는 원래 모르.. 철공을 했대 대박 너무 많이 사용하나 렉이 걸려서 무칼아 튀지마 튀지 말랬다 튀지 말라고 튀지 말라고 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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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여러분들 살았어요 어떻게 나가요? 한대 살려주세요 구조 야유청 위험해 빨리 부실래 리뷰 하지매 이상 블럭 변사였고요. 같이 해야지 0시만 이상 원코리였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클릭해주시고 제 동생을 위한 이 스크립트 리뷰와 함께 마지막 0.11.1 정시판 블럭러처가 나왔다는 걸 리뷰를 해줘 그럼 이만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클릭해주시고 댓글과 좋아요 한번씩 감사합니다. 님도 해주세요. 님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어? 제대로 안 말해? 제대로. 그럼 비지하지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클릭해주시고 그리고 댓글과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봐. 좋아요 해주세요. 너무 못해. 탈락. 뭔가 이상한데? 이상 블럭 변사였고요. 이만. 그럼 이만 끝낼게요. 바이바이. 끝내둬도. 저도.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세요. 그럼 이만 하면서 모비즈는 끝내. 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그럼 이만. 안녕하세요.